지금부터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파이썬을 연동해서 사용자가 파이썬을 요청했을 때 slash hello world.py 라고 요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이 실행돼서 실행된 결과를 출력하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html은 그냥 한번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지만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계산된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마다 현재 시간을 출력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프로그래밍적으로 html 코드를 생성해서 우리가 직접 html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에게 그것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웹서버 안쪽에서 파이썬이 동작하도록 해 봅시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파치 웹서버의 설정을 바꿔서 확장자가 py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html을 표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helloworld.py라는 파일을 실행시킨 다음에 그 결과인, 여기에서는 4가 되겠죠? 4.0이 되겠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작업을 끝낸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은 웹서버의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웹서버의 설정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민감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다른 수업을 보시면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요 다른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너무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이거 해결하기가 매우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우선은 우리가 웹서버를 제어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add project 폴더를 해서 bitnam이라는 디렉토리로 가서 wamp-stack을 select 폴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wamp-stack 디렉토리 전체가 이렇게 들어오죠 왜냐하면 수정할 파일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여러분이 저랑 에디터가 다르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치2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htdocs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디렉토리 말고 comp라는 디렉토리에 보면 http.con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저 파일을 여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검색을 한번 해 보실래요? mod-cgi라고 검색해 보시면 mod-cgi.so나 mod-cgi.d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sharp이 붙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sharp이 붙어 있으면 얘를 실행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파치 웹서버와 파이썬이 서로 연동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할 때 사용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cgi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파치 웹서버의 기능이 이거거든요 앞에 sharp이 없어야 저게 켜집니다 저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우리의 document root는 htdocs라는 이 디렉토리잖아요 저 디렉토리에 대한 설정을 찾아야 됩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document root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document root라는 이 경로에 해당되는 저 디렉토리를 웹서버가 이것부터 사용자가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helloed.py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웹서버가 이 htdocs에서 파일을 찾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document root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저걸 바꾸면 여러분이 다른 곳에 html 파일을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document root에 해당되는 이 디렉토리를 웹서버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적혀있는 것이 이 태그 안쪽에 있는 요만큼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샵이 붙어 있는 것은 주석이라고 해서 웹서버가 무시하고요 샵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여기는 http.conf라는 파일을 백업을 좀 해놓으면 좋아요 여기 duplicate를 해가지고 이 뒤에다가 저는 bak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나 안되면 저 파일의 이름을 http.conf로 바꾸면 되겠죠 다시 이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htdocs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 중에서 여기에다가 fil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py 즉 확장자가 py인 파일 파이썬 파일은 보통 확장자를 py 씁니다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options exec 저거는 execute 의 약자입니다 실행시키다는 뜻이죠 cgi cgi 로서 실행시킨다 다시요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cgi 라고 하는 방식으로 실행시킬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dd handler 라고 하고 cgi script 라고 한 다음에 .py 라고 하면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cgi 로 실행된다 라는 뜻이에요 좀 비슷한 듯하지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웹 서버에 대한 설정을 우리가 고쳤으니까 웹 서버를 껐다 키면 됩니다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봅시다 자 internal server error 라고 하는 오류가 뜹니다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 서버랑 연동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할 것인데 그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러 로그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파치 웹 서버는 동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어떤 파일에다가 적어놓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여기에서 아파치2 디렉토리 밑에 보시면 로그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에러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저는 일단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접속할게요 그 다음에 일로 와서 바로 확인하면 아톰 에디터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탭을 열었다가 다시 보면 error.log라는 저 파일의 끝에 추가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hello world.py is not executable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여기 그 스크립트 에다가 샵 느낌표 아니면 느낌표를 첫 번째 줄에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hello world.py 라는 이 파일의 제일 위쪽에다가 여러분은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하세요 샵 느낌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이썬이라고 쓰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거를 넣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실행시킬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실행시킬 때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확장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확장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hello world.py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샵 느낌표라고 하는 저 약속된 특수한 기호 뒤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저기에 파이썬이 적혀 있다면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이것을 실행시켜요 만약에 여기에 php 같은 게 적혀 있거나 또는 다른 것이 적혀 있다면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동작시키는 겁니다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으로 이 코드를 실행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단 저거를 적어놓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리로드 해 봅시다 리로드 했는데 여전히 에러가 나는데 우리 한번 다시 다른 탭 열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에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아까와는 다르게 메일 폼드 메일 폼드 뭔가 형식에 맞지 않는 헤더가 from script hello world.py로부터 도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웹브라우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인스펙트를 눌러보시면 검사, 한국어로 검사입니다 검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저기에서 네트워크라는 탭을 누르고 리로드를 하시면 뭐가 화면에 보이냐면 우리가 접속한 웹브라우저가 접속한 웹서버에서 웹브라우저 웹서버 사이에 어떤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저것은 python.org라는 사이트에서 웹브라우저로 전송해 준 html 코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html 코드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header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response header 즉, 응답 header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용히 전송하는데 그런 것들을 header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content-type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텍스트 html 그리고 캐릭터셋은 utf-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웹서버는 웹브라우저에게 이렇게 지금부터 내가 보낼 내용은 텍스트고 텍스트 중에서 html 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그리고 utf-8이라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전송할 때는 리스폰스 헤더의 컨텐트 타입이 이미지 png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 컨텐트 타입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저걸 저는 카피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열어서 우리의 hello world.py라는 파일에다가 이 프린트문을 작성하기 전에 그 위에다가 이 코드를 프린트 할 겁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쓰세요 우리 아직 문법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헤더 정보를 보낸 다음에는 반드시 줄바꿈을 하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줄바꿈에 해당되는 특수한 기호 역 슬래시, 그리고 알파벳 n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슬래시가 아니라 역 슬래시예요 엔터키 위쪽에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파이썬 일단 여기로 들어가서 우리 hello world.py라는 파일을 한번 엔터 쳐서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 html이라는 사실이 나오고 그리고 헤더가 끝나면 반드시 줄바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텐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잘 동작하는지를 봅시다 리로드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4.0이 떴습니다 즉, 웹서버 뒷단에서 백엔드에서 파이썬이 동작해서 4.0이라고 하는 정보를 생성해 내고 그것을 웹서버에게 주니까 웹서버가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쏴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무사히 오셨다면 정말 큰 축하를 드립니다 혹시나 잘 안 되셨다면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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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